일단 하루당 무려 천만 세리머니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미션입니다. 될 것 같아요. 가능합니다. 할 수 있어요. 성공해 보시죠, 선생님. 오늘 후반에는 본일 납니다. 파이팅. 살짝 오빠 이 등으로 친다고 생각하고. 너무 세, 너무 세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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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모두 해주세요. 우와, 대박. 나이스야. 좋습니다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김종국 과연 보여줄지.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